제 강의를 기다려 주신 분들한테 선물을 드린다는 차원에서 네트워크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TCPIP 네트워크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당연히 OSI 7 레이어입니다. 다들 네트워크 공부하시는 분들이 다 여기서 출발을 하죠. 근데 이제 좀 여기에 대한 저의 의견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 OSI 7 레이어에 대해서는 공부하지 마라. 우선은 우선은 이거는 공부하지 말아라.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OSI 7 레이어는 이건 완벽하게 개념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때 이제 뭐 많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얘기들을 좀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얘는 좀 치우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꼭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되는데 개념이 있고요. 그에 따르는 어떤 사실이 있어요.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영어로는 abstraction이고 얘는 implementation이죠. 뭐 이제 Java 같은 객체장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abstraction하고 implementation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요. 예를 들면은 뭐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개념으로 두자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람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최호성 같은 사람이 있는 거죠. 이걸 조금 다르게 말하면은 사람이라는 사람의 일종이죠. 최호성은. 그러니까 좀 말이 좀 재밌는데 최호성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면 김영희가 있어요. 영희라는 친구도 사람이죠. 영희도 사람 호성희도 사람 그러니까 호성희랑 영희는 둘 다 사람이라는 개념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이상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이상의 실체가 있겠죠. 이게 abstraction과 implementation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 이게 osi 7 레이어라고 하는 게 네트워크 공부하다 보면 제일 모자라는데 요게 완벽하게 요기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최호성이라는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그러면 저랑 친해지시려면 저에 대해서 잘 알아봐야 돼요. 아니면 사람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뭐 경기 끝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거는 TCPIP 네트워크 뭐 HTTP를 공부해서 인터넷의 작동을 이해하고 싶고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이거는 명백하게 얘네들은 구현이다. 어떤 사실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실체가 있는 걸로. 근데 OSI 7 레이어는 그에 반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개념적 표현들로 잔뜩 채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네트워크 공부하겠다고 처음부터 OSI 7 레이어를 깊이 파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바로 책을 덮게 된다. 명심해라. 어떤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고 노력해야죠. 어떤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으면 그 여학생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자꾸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선물을 받고 싶어하는지 뭐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뭐 그런 그 실체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지. 그리고 나서 뭐 나이를 좀 먹고 나면 아 사람이란 무릇 어떻구나 무슨 철학적인 담론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공부를 하실 분들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OSI 7 레이어에다가 목숨 걸지 마세요. 이거는 완벽하게 개념어 입니다. 자 또 넘어가서 어 제 강의를 한 번이라도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도 컴퓨터라는 구조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컴퓨터의 월드는 뭐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제가 무수히 수업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무수히 많은 수업에서 그러니까 제 수업을 좀 들으셨던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러면 저 위가 이제 유저 모드 어플리케이션 계층이고 운영체제 수준이죠. 커널 모드 영역이 있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소프트웨어의 영역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고 여기 밑에 이제 하드웨어죠. 자 컴퓨터를 이루는 세 가지 구성이어서죠.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그 소프트웨어는 다시 시스템 소프트웨어랑 어플리케이션으로 나뉜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OSI 7 레이어에 대해서는 알아서 잘 찾아보세요. 그런데 이 OSI 7 레이어는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냐면 보통의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여기서 이렇게 구현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7계층이니까 7개의 계층으로 나누어져 있겠죠. 그렇죠? 보통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맨 아래가 여기가 L1이죠. 1번 그럼 저 위에가 L7 7계층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이게 일단 OSI 7 레이어 기준에 의한 분류인데 이 OSI 7 레이어 찾아보시면 맨 아래 피지컬이고 그 위에 데이터 링크가 어떻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세션, 프레젠테이션, 어플리케이션 이런 식으로 계층이 올라가죠. 중요한 건 이제 그 한 3층 정도가 여기가 이제 네트워크 계층이라는 거죠. 그 다음 4층이 뭐냐면 트랜스포트 전송 계층이다라고 얘기를 우리가 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보통 많이 나누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OSI 7 레이어 말고 이렇게도 분류를 해요. 어떻게도 분류를 하냐면 이렇게 4개로도 나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건 누가 이렇게 나누냐면 DOD에서 이렇게 나눠요. 미국 방위성이죠. 디파트 오브 디펜스인가. 하여튼 거기서 나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나눠냐면 저 맨 위는 그냥 어플리케이션이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똑같아요. 여기는 이제 트랜스포트 계층이고 네트워크 계층이고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엑셋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분류해놓고 보면 분류가 조금 더 왜 이렇게 줄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분류하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엑셋 계층인데 네트워크 엑셋 계층이죠. 정확히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도 얘기를 하냐면 번역을 굳이 해서 접근 단 이러기도 해요. 네트워크 단, 전송 단,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보면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될 건 또 뭐냐면 이 어플리케이션 있죠. 그러면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이런 거 많이 그리잖아요. 프로세스가 있죠. 그렇죠. 윈도우에 어떤 닫기 버튼도 있고 어떤 프로세스가 있다. 만약에. 그러면 그 프로세스 밑에 운영체제 수준 즉 커널 만약에 윈도우다라고 그러면 여기 이제 윈도우 수준에서 어떤 프로토콜이 구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송이다. 네트워크이다. 라는 어떤 앱스트랙션을 어떻게 인플레멘테이션을 했냐면 예를 들어서 TCP, IP로 구현이 된 거죠. 맨 아래에 이제 네트워크 랜카드 같은 게 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그래서 닉이라고 하죠. 저런 하드웨어를 움직일 수 있는 디바이스 드라이버 가 존재한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 커널의 어떤 구성 요소를 유저모드 어플리케이션으로 추상화할 때는 이제 이렇게 어떤 파일의 형태로 추상화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이런 추상화에서 이때 이 파일은 파일이라고 안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세스가 어떤 프로토콜을 혹은 뭐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합시다. 커널의 구성 요소를 추상화했는데 얘가 만약에 네트워크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럼 이때 이 커널 요소를 추상화한 파일은 파일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부르냐 소켓이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소켓이 무엇이냐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TCP, IP 소켓이다 라고 했을 때 TCP를 유저모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접근할 수 있도록 파일 형식으로 추상화한 인터페이스가 속해진 거예요. 오케이. 말이 좀 길죠. 예. 가급적 강의를 15분 이내에 끝내려다 보니까 좀 짧게 할 수밖에 없는데 참고하십시오. 자 그래서 OSI 7 레이어든 DOD에 의한 것이든 어떤 분류 기준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게 어떻게 이제 구현이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은 이 구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 사실을 명심하시고 특히 오늘 제가 소켓이라는 말 소켓이 무엇인지 그 실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아 이거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이 한 장의 그림이 별을 줄 수 있으면 한 100개 정도 주고 싶어요. 외우세요 이렇게 이거는 무조건 암기 그래야 제가 앞으로 설명할 많은 복잡한 이론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정리해서 들어갑니다. 예 한 가지 마무리를 짓자면 일단 OSI 7 레이어가 어떤 것인지 외우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럼 뭘 공부해라? 예 TCPIP를 공부하세요. TCPIP를 그 다음 나 웹개발도 하고 싶은데요. 아 그럼 HTTP도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HTTP는 이거 써줘야겠다. 이건 어디 소속이냐면 여기 속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요. HTTP는 여기 들어가요. 그러면 HTTP는 계층이 몇이죠? 실계층.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여러분들이 일단 알아야 될 최소화하는 상식은 조금 안 거거든요. 요거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해야 될 게 있는데 아 그것도 좀 암기할 건 하나 합시다. 자 이 각 계층 중에서 식별자가 하나 있어요. 식별자 굉장히 중요한 정본데 이 액세스 수준에서 식별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MAC 주소에요. 하드웨어 주소죠. 그럼 네트워크 수준에서 주소는 뭐냐 이거 IP 주소입니다. 그 다음 그 전송단에서 얘기하는 TCP 수준에서 제일 중요한 식별자 뭐가 있냐 포트 번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MAC 어드레스랑 IP 주소랑 포트 번호랑 전부 다 싸잡아서 얘네들은 어떠어떠한 식별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은 해보셔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냐 제가 방금 식별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포트 번호든 그 다음 IP 주소든 그 다음 MAC 어드레스든 이거 다 식별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하나 낼게요. 그러면 얘네들은 얘네들은 자 무엇에 대한 식별자일까요?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를 오늘 짧은 주제로 다뤄봤는데 숙제로 돼 드릴게요. 뭐 다음 시간에 설명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네트워크 시리즈 이어갈 테니까 강의 좀 기다려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짧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